파주시민축구단의 아는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아는산 선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올 시즌 파주에 첫 합류를 했습니다. 파주시민축구단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제가 다른 팀에 많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다른 팀보다 좀 더 선수들끼리 끈끈하고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지내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, 가족 같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우리 기자님께서도 질문 몇 가지 부탁드릴게요. 키커로서 좀 중요한 역할을 팀에서 해주고 있는데 오늘 발끝 감각이 궁금합니다. 프리킥이나 코너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복훈련은 거의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나왔던 것 같고요. 오늘도 저도 루틴대로 집중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윤노 감독의 신뢰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. 감독님께 자신 있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만큼 제가 보답해서 꼭 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시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은 약간 겸손한 발언같이 느껴졌었는데 좀 패기 있게 자신감 있게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. 오늘 한... 이건 아닌 것 같고 감독님 감사합니다. 저 그리고 해낼게요. 할 수 있습니다. 잘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잘할 수 있습니다였고요. 마지막으로 선수로서도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목표 들어보면서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는 개인 목표를 골 이렇게 정했지만 올해는 저희 동료 선수들과 최대한 많은 승리를 챙겨가지고 리그의 상위권을 유지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프리킥이나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 발끝에 닿는 게 골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 좋습니다. 안은산 선수의 발끝 오늘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